아니면 그냥 깜짝이야? 각각의 섀도우들이 승리할 수 있어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왜 저렇게 뒷기니깐? 뭔가 왜 이렇게 뒤로 맞는 것 같지? 그니까 와 이런게 스토리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아니 이런게 갓 해자게임 아니겠습니까? 불량 미친거 해자게임 맞어 네에쓰 이번엔 나무의 정력이네요 그 다음에 그냥 이건 돼? 어 전기재 없어가지고 편하다 아니네 나무의 정력이 아니라 또 다른 인어네요 또 다른 인어? 발로 차 저기 위에 있는 애부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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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저거 너무 아프다고 에도 올려버려 포탄이 포탄 더 줘 그냥 살려줄게 고마워 감사합니다 갑니다 아 피해 우와 지금까지 제일 어려웠던 전투 요정의 밧줄이 생겼는데 신비로워 늘어나는 반대로 늘리는건가 밧줄을 묶으면 위로 올라가는거 같아 내가 봤을때 간단히 얘기하면 묶으면 그냥 올라간다고? 그거랑 상관없구나 무조건 올라가는구나 그냥 박아버리기 어 곰이야 어 개귀여워 어 귀여워 뭐 밀어주는거야? 곰 못본데 유정의 밧줄을 길게 늘어뜨려 어떤 물체는 높이 띄울 수 있으나 밧줄에 직접 매달릴 순 없습니다 어 나이스 형 그거 그대로 놔두고 이제 열쇠를 가지고 오면 돼 어 열쇠 뽑아 풍선같이 되버리네 이게 나이스 굿 형들이니까요 말잘들어야죠 좋아 기다려봐 형 그러고 있어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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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로 가면 되는거 아냐 야이 개 어 미안합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어 어 진짜 정령인데 나무정령 맞는데 진짜 나무정령인데 흠 흠 아 얘네가 힘을 주는거구나 그렇구만 그 찌질한 왕자를 구하기 위해서 아 저주풀기 개빡세네 진짜 흠 이거 다음엔 불의정령인가 이제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게 끝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약간 오른쪽보면은 그림이 연결되어 있어 아니 오막 있어 어 오늘 로딩이 좀 오래 걸리네요 응 아홉사가 계속 뛰고 있어 됐다 오잉 우와 내 뱃살같애 갑자기 난이도가 확 낮아진 듯한 느낌 그니까 어 이번엔 바람이군요 어 되게 그림은 이뻐보이는데 악마같은 소리 어 이거 그냥 넣으면 되지 오 형 똑똑하다 어 나이스 왜 아 아니다 천천히 찬다 천천히 찬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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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죽었어요 얘 흐핳핳 지구여 지구여 물 너무 많이 먹어서 죽었어 아니야 기다려 봐 내 알겠어 이제 뭘 알겠어 죽은 것도 살리시는거야 물이 좀 적었거든 아니야 형 아니 형 죽었다니까 하하핳하핳하핳하핳하 아니야 아니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형아 아니 됐잖아 아 됐다 형이 죽어 버그인가? 형이 자꾸 아니야 살릴 수 있어 분명히 죽어있는데 얘네가 얘네한테도 맞네 최물체 야 이거 대박이다 세게 세게 되었네 와 진짜 포장해 보인다 오오 또 보스야 이제 아닌가 그럴거 같은데 이제 이 일을 갈 때 세리혈이 주면 비해 쉬쉬 너희 둘이 정말 깜짝 놀라 언젠가 말한 게 말이야 해외 뭐야 흑화된 백설공주야 knocks 어 이쁘다 이거 또 뭐 해가지고 하는거겠다 왕관이 나 지켜주면 어 이번엔 전부 다 궁수네요 궁수 많이 어려워요 이거 호팡에 맞춰서 해야되는거 아니야 공격을 이거 돌화살이 아 맞췄다 맞췄다 아 쭉 누르면 조준 잘 나가는구나 야 딜러 딜러 야아 계속 때려 오 좋아 일단 이거 끝난거 같은데 꽉찬 뭐가 오오 으 inclch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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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클릭으로 위에 갈고리 위로외로외로 개ены 개어려워 나 이번에 얼음화살 쏴야되나 Q. Q. 얼음 Q. 툭 때려. 툭 때려. 머리에 화살을 박아줘. 어? 빨리 올라가요, 톱 때밀지. 템 때밈인지 템 때밈인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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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샨 Outside Plessies 오호오화호 오늘 재재밉다 이거 이번 보스전 정말 매력적인데? 몰기고 아아악 죽었어요 죽으면 다시 두발 시켜주나? 어 여기다 가운데 아래 아래 땡큐 오케이 딜러 때려 때려 정말 쉽군 또 변신하는거 아니겠지? 다행이다 제덤 오오오오오오 결혼해주세요 목소리가 악마 같은데 마녀필이 되니까 고양이 눈이 기억 80초 씁 여신인가 응 정말로 참고해 우리 다 마주시면 항상 우리 다 해서 배 좀 만져주세요 이즈에 배에 있는 자는 다시 대단하자 아... 대단하자 대단하자마자 이제 그냥 푸짐한 자는 푸짐한 자는 갓옷이 다 얼게 했어 얌엄 화살로 폭포 위에 얼음 땜목을 받으십시오 야 야! 이게 얼리고나서 전사가 때리니까 한방이 나오네 연방패? 쭉 누르면 스페이스 쭉 누르면 된다 와 방패로 활발할 수 있어 대박 개좋아 자 지금까지 놀아서 좋았는데 이딴 게 생겼지 어? 얘 왜 이러고 있냐 칼 단련하고 있네 취미생활인가? 근데 하하인스 우리 마지커풀를 보내주셨는데 너의 나이트메이예요 어, 괜찮아 괜찮아 이걸 왜 구하려고 하는지 난 모르겠어 삐쩍 꼬라가지고 저거 한대 발로 까면 풀어지겠구만 또 어디 들어가네 오, 그래도 포션을 먹으려고는 하네 나이스 오, 재밌어요 됐어 이제 판자 설치해야 돼 근데 바람이 좀 세다 지지대가 하나도 어, 안돼 아예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와봐 나이스 이거, 니 전용이다 응 나라나 여 RAMSAY 어어어 드디어 포션 먹이고 이제 끝내는 건가 리퀴트 잘 마시네 뭐야 뭐? 헐? 뭐 어떻게 된거야? 이게 어떻게 된거야? 헐? 이게 어떻게 된거야? 뭐 함정에 빠진거 같은데? 뭐 함정에 빠진거 같은데? 어 그래도 다행히 일단 포션은 지켰어요 악몽 아카델리 어 뭐야 뭐야 이면 잘 안내려와 나이스 깔끔하구만 음 와 이것도 우와 벽에 붙일 수 있네 형이 마음대로 조정하고 딱 원하는 위치에다 세워둘 수 있나봐 다른것도 그런가? 이게 최고지 이게 짱이지 그러면 개꿀인데 여기도 되나? 이렇게? 살짝만 걸쳐도 되네 거미나 화살로 블록을 움직이라고? 오 아 두세치면 다시 올라가고 뭐야 비트박스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막 이런 편리한 녀석들 잠깐만 아 죽었어 내가 살릴 수 있어 형 오 나이스 됐다 이걸로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돌아가는구나 오오 그 다음에 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어 어 잠깐만 이거 씌우고 이거 씌우고 얘를 하나 더 놔봐 여기 무겁게 하면 되잖아 어 형 그림이 이상해지는데 허헤헤헏 Mix 어 형 그림이 이상해 좀 bah 봄에 해로운거 확인하는 방과 마법사가 말하고 마법사가 실천하네 이휴 Thank you 이제 좀 쓸모가 있어 interface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ber 말 논심 쎄아 사거밭는데 쎄아 쎄아 já 쎄 쎄 어 두개의 погас 방패된데지 오오 capital 어 뭐 보스야.. 벌써? 보스전인가? 보스필인걸? 엄청 빠르네 어? 뭐야 쟤 흑화했어 쟤 아 백화했네 백화를.. 어2화로. 흑화왔네 stylish uver. still让 위로는 더 Responsible my magic is stronger than ever 와 목걸이 멋있어졌는데? 까매졌어 아, 왜이렇게 사서고생하냐? 얘네들은 미치겠네 왕자도... 그니까 왕자도... 왕자 죽여버리지 그냥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오, 하하, 너는 알잖아 그냥 찾아봐 그 사람은 바탕화면 같아 우주야? 오, 까맣어, 너는 알잖아 세리스는 어디야? 저는 세리스의 세리스 와, 이제 맵이 와, 11호 몰라, 뭐하고있어 형님 왕자, 왕자, 왕자 왕자, 왕자, 왕자 왕자, 왕자, 왕자 떨어질 죽나? 안 죽어 지하 감옥이네 때려 문 열어 어? 어? 잡혀있다 진짜 왕자 아, 쟤 가짜구나 아, 가짜였어? 근데 스토리 안봐요? 스토리 안봐 나 왜 형소리도 못들었지? 이제 마지막인가보다 와, 진짜 마지막이다 graders H.O가 외ész에 끝을 내는算 오늘 드디어 끝을 내는구나 아, 위에 꽃! 요거 요거 근데 요거...IE y어가 게이고 왕자 옴 옮기고, 다시 놓으면서 점프 하나, 둘, 셋! 와! 그리고 다시 치우면서 오른쪽으로 점프해야돼? 하나, 둘, 셋! 나이스! 이거 먹고, 다시 돌아와서 신중하지 못했어 아, 저거 못봤어 하나, 둘, 셋! 좀 늦었다 아이고, 난 올라왔어 먼저 가 하나, 둘, 셋! 하나, 아, 이게 하나, 둘, 셋! 됐어 됐다 그냥 내리면 되지, 여기는? 어 형은 죽지, 그러면? 점프해야지, 형은 아, 좋아요 오, 공포게임 돼간다, 이제 보스장인가? 그러게, 이제 보스전 근처다 빼달려서 불 쏠 수 있잖아? 오, 와우 오, 섹시해 됐어, 됐어 궁궁? 관이다, 관 하... 어, 뭐야? 어, 진짜 왕자 진짜 왕자 진짜 왕자 와, 포션 짱크다 음 저거 다 마시기 챌린지 해도 되겠다 유튜브 찍어서 아 이제 된건가? 진짜 이게 막판인가? 그러면? 보스전이 끝인가? 어 흑화했어 어? 보스전은 우리 구경하는건가봐? 설마 설마 아니겠지 쓰러지고 우리가 돕는거겠지 명옥 Active 너 알고 말하 bulk 별 anger 은 더 깊이 높아 뭐야 이것은welt에 대한 대부분의 규칙들을ygare 是 ael 就 寿 lasted 寿 寿 寿 寿 뭐 뭐야 어 오오! 동기어진 그래. 둘이 같이 없어지면 딱이네 이제 트 라임 파이브에서 찾아뵙는건가요? 설마 보스준도 안하고? 이런 젠장 아니야 더 있을것 같아 아 이제 거대화돼서 맞짱 뜨겠네 아 됐다 됐다 온다 온다 아 얘네들 합첸했어 최종보스네 오오 오우우 오우 집에 갈래 잘못 찾아오신거 같은데 게임 장르가 이상한데 오우 너무 무서운데 오 눈 왜 저래 키우적 기간에 수능 맛 끝난 수험자의 눈 이길 수는 있냐 저건? 어? 또 있어? 아 이게 저건가 보다 진짜 마지막이네 진짜 마지막이다 이거 호스선만 끝내면 되겠듯 와 잠시만요 뭐야 어 잠깐만 계속 때려야 돼 어? 혼나고 싶어? 어 조심해 와 잠시만요 나 죽었어 됐어 됐어 오우씨 오 가시있네 아아 아 개어려워 1등 먼저 실패 때려 저 때려야 되죠 로딩중인데요? 로딩중이라고? 저 로딩 끝나니까 죽어있는데요 아아 저건 무조건 올라가야되네 저건 못피하네 근데 나 공격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냥 피해 피하고 살려주는 걸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아씨 끊어야돼 끊어야돼 이건 오 뭐야 나 왜 죽었어 나갈줌 도망가 도망갈줌 아우 반대로 도망가야돼 이렇게 아 이거 망했다 아 어 피할수있는데 전멸로 살짝 피해지는데 야 전멸로 살짝 피해져 다보나 아 오케이 파이팅 오 오 오 오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 오 오오오오오 얘 직선으로 곧 날려 직선으로 달리는게 있나 아아 아아 나 레이저에요 나이스 네 근데 이거 조심 잠깐만 지금? 지금 좋아 에 됐어 아 콩 콩 아 쏘리 콩 안할게 까빈 망했다 정멸로 피할수 있어 생각보다 오오오오 형 컨트롤 미쳤구요 오 나이스 전멸 한번 더 야아아아 와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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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워 emails 이걸로 이렇게 죽는다고? würdekalurance 컷 저zent기 으아아아아아아오아 앗 아네 와 움직이는거 봐 와아 형 무비 미쳤구요 아아 야 진짜 개판이네 이거 나도 나도 구를 수 있어 나도 구를 수 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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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와아 잠깐만 나 목 걸린거 봐봐요 여러분 아 진짜 어 됐다 나도 맞았다 아니야 좀 기다려 이거 위험해 나이스 오케이 기다려 지금은 저거 안나 아 여기 아 나 저거 죽었다 어? 야 제발 어 제발 아 그러지마 어어어 아 이 미친 됐다 그래서 다곤이 살렸어 패턴이냐 이거? 아니다 방손이다 아 정기야 제발 나왔따 나왔다 굴 20기가 문제야 20기가 아 저 레이저 아 죽어버린 어 안돼 오 나이스 구르기 준비 아니 같은 방향으로 굴러버려 굴러.. 아 굴렀는데 아 나 잘못했어 종착지가 차라리 이게 더 피하기 쉽다 저 레이브가 여기 조심 앞면으로 굴러 아 이게 안되네 안돼 너는? 안되나? 캐릭터가 아니라 아냐 무적 있을걸? 무적 다 있을건데 나이스 한 번 더 한 번 더 와아 나이스 젊었다고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신나지 와.. 개 어렵다 와.. 사나들 안굴 마음이 힘듭 이런... 또 볼 수 있는거 아니야 진보스 그리고 모든지만 아직 안죽었어 Full of. spread. 한 번 더 갈러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많은 시간을 다 잡아놨어요 왕자야 자폭해 형광등 형광등 훌륭한 소녀 너의光은 내가 괴롭히지 못해 너의光은 너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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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가져올게! 너는 이것을 싫어해 내가 너의光에 너의 생각들은 너의 생각들은 너의 생각들은 무엇보다 너의 생각들은 무엇을 너의 생각들은 무엇을 아스트롱 아카데미에 대해 저에게는 아스트롱 아카데미에 대해 아, 분명히 너의 경험을 배우고 이 경험을 배우고 네 아마 그들은 저녁에만 나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네 나는 너의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지 하지 걱정하지 걱정하지 좋은 luck 그... 이런 거 구자 왕국을 구한 세 용사님 굿밥왕을 타러 가시죠 굿밥왕을 타러 가시죠 스케일리턴 재건스턴트 너의 뜻을 알 수 있군 그리고 정신을 누군가가가가가가 그들을 그들을 오! 저의 기억이 나 내가 골에 골에 누군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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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아니 그들은 그들 다시 만나요 뭐 다시 만나요 끝 끝 끝인 듯 와 엔딩 봤다 와 드디어 봤다 와 이렇게 플레이 시간 긴 어드벤처 게임 처음이야 그니까 와 진짜 분량 엄청나다 노래가 참 좋거든 또 분량이 꽉 차있어 심지어 막 대충 만든 것도 아니고 꽉 차있어 재밌었네요 와 재밌었습니다 그림 여러분 이 이후에 이야기를 다룬 그림인가봐요 되게 잘 그렸다 음 아 그렇구나 아 길고긴 대장정의 끝이 났습니다 진짜 이거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빠이빠이 하도록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님들 다들 안녕 빠잉 빠빠